소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이 있을까? 소화 문제에는 여러 증상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 허브를 기본 재료로 사용한 의약 묘법을 사용해왔다. 허브가 다양한 위장 질환 개선에 얼마 나아 효과적인지에 관해서는 관련된 대부분의 허브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있다. 허브가 다음과 같은 소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소화불량 매스꺼움 및 구토, 설사변비 가스 소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허브일. 캐모마일, 캐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있는 향과 풍미로 인해 소화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허브이다. 고대 로마에서 유래된 이 허브는 차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꽃과 잎은 짧은 시간대로 이러한 질환을 완화시킨다. 소화 문제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치유작용으로 인해 배아리에도 도움이 된다. 재료 캐모마일 꽃 2숟갈 30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물을 끓인 뒤 캐모마일 꽃을 넣는다. 불을 끄고 10분간 우려낸다. 이 차를 마시고 30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 볼도잎 허브는 많은 치유작용을 하며 그 중에서도 높은 시네올 함량으로 인해 위장장애를 완화하는 특성이 있다. 시네올은 소화 점막과 당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향을 갖고 있다. 재료 볼도잎 1숟갈 15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물을 끓인 뒤 볼도잎을 넣는다. 1분간 문근히 끓인다. 특히 과식을 하고 난 뒤 훌륭한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차를 섭취해보자. 3. 민트 민트는 특히 매스꺼움, 구토, 소, 화불량 또는 심지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경우 소화 개선에 관하여 매우 인기가 많은 허브이다. 재료 민트잎 3장 10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물을 끓인다. 민트잎을 넣고 불을 끈다. 10분간 우려낸 뒤 이 차를 섭취해보자. 거의 즉각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4. 레몬밤 이식물은 수세기 동안 부작용 없이 장래 염증과 같은 소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료 레몬밤 1숟갈 15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끓는 물과 레몬밤을 섞은 뒤 5분간 문근히 끓인다. 10분간 우려난 뒤 이 차를 걸러낸다. 하루 동안 주된 식사를 하고 30분이 지난 뒤 이 차를 섭취해보자. 5. 아니스 아니스는 이국적인 요리와 음료를 위한 특별한 식물일 뿐만 아니라 소화, 문제의 가장 좋은 허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스타 아니스는 소화를 개선하고 가스를 줄 이기 때문에 소화 장애를 퇴치하는 데 이상적이다. 재료 아니스씨 2숟갈 30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물을 끓인 뒤 스타 아니스 씨앗을 추가한다. 10분간 우려낸다. 복통이나 배아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 씨앗을 씹어도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허브는 소화 문제를 자연적으로 개선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고 남용하지만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다. 허브의 치유작용을 활용하고 싶다면 끓는 물로 효능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이러한 차를 끓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천연허브로 위장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염두에 두자.